봉쥬 가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평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월 평가원도 그렇고 9월 평가원도 그렇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곧 있을 6월 모평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4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가져가시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숙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절대평가 이전과 그 이후에 시험이 약간 레벨 조정이 됐어요. 절대평가 이전에는 문법 문제도 그렇고 어휘 문제도 그렇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모든 시험에 한두 개씩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한 두 개씩 나오고 이런 식이어서 난이도 조절이 조금 상당히 약간의 등차가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평가로 시험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는 난이도가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수를 잘 얻고 그리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죠. 기본적인 내용 숙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1등급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 숙지만 가능해도 2등급 정도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고 1등급은 거기서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 정도로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문법 의사소통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기초문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프랑스어의 틀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 어휘들,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월을 보신다면, 모의평가를 보신다면 제 생각엔 적어도 35점에서 40점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꼼꼼히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어휘를 열심히 외웠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좀 꼼꼼히 공부했다 어휘를 열심히 외웠다는 건 어느 수준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인 어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EBS 교재 맨 뒤쪽을 보시면 어휘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들 반드시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능 기초 어휘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의사소통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셨다면 그때 나와 있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표현들 알고 있으면 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 어휘를 다 안다는 전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 35점 정도는 맞으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출문제를 조금 더 풀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제 최근 3년 정도는 푸시는 게 좋은데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내 점수는 40점에서 45점 뭐 이 정도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사소통 강의를 통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EBS 교재를 활용을 해서 어휘 암기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꾸준한 기출문제를 이제 여기에 더해서 풀어보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1등급 정도는 수월하게 맞을 수가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나는 그냥 한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친구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가 목표인데 이 정도 공부를 하면 그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의사소통 강의 듣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 정도 공부하면 2, 3등급 맞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어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죠. 내가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27번부터 30번까지 보통 문법 문제가 나오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의 분포를 좀 보면 1번부터 5번이 어휘고요. 어휘는 또 나뉩니다. 발음 그리고 표현 그리고 그냥 단순히 단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표현보다는 단어라는 말을 쓸게요. 단어에서도 명사나 명사구 혹은 동사나 동사구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요. 자 그리고 6번부터 26번까지는 여기가 이제 의사소통인데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두 사람 정도가 대화하는 짧은 대화문이에요. 자 그리고 4개 정도의 장문독회가 나옵니다. 장문독회는 4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27번부터 30번까지가 문법이죠. 절대평가 이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이전 유형을 좀 따져보자면 27번, 30번 문법 문제에서 애를 먹는 친구들이 좀 많았죠.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 그리고 그전에도 1번에서 5번의 어휘 문제 그러니까 발음은 쉽게 가요. 발음이나 이제 단어와 관련된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편인데 동사구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단어를 안 외워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것도 이런 문제를 좀 잘 풀려면 기본 단어 외에도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절대평가 이전에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에 레벨은 어느 정도냐. 어휘도 괜찮아요. 내가 알고 있는 EBS 정도의 EBS에 나오는 그 정도의 교재에 나오는 그 정도의 어휘들 기본 어휘들을 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 3개년 기출 정도 풀면 그러면 어휘 웬만하면 커버되고요. 의사소통 부분도 이 장문독회 말고 짧은 대화문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소통 강의 듣거나 마찬가지로 EBS 교재 활용하시면 웬만하면 커버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쉽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러분이 점수 가장 많이 얻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장문독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장문독회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서 여러분들이 좀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휘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리고 기출문제만 좀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만점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나 27번에서 30번까지 가는 문법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가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되게 옛날 기출문제라 최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비교가 바로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 문법 부분도 기본적인 내용만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소통 강의에서도 제가 문법 이야기를 조금 하고 기초음법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심화문법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문법 내용이 A, B, C 이 정도가 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하면 예전 문법 문제 좀 어렵게 출제된 문법 문제는 A-1, A-2까지 알고 C-1, C-2까지 완벽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들은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많은데 자 그렇긴 한데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나서 문법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 너 중성대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니? 어떤 문법 문제에 대해서 문법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니?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 문법도 기본적인 내용에 사실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아요. 기초 잘 쌓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심화해서 가시는 게 맞고 무조건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정도의 공부 방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어휘든 의사소통 영역이든 문법 영역이든 이제 절대평가 전환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기본 내용 숙지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앞으로 외국어 영역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프랑스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휘, 기본적인 표현,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잘 알고 계시고 기초만 잘 닦인다면 2, 3등급 너무 쉽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위주로 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그리고 단어를 좀 외웠고 6월 모평 본 다음에는 이제 단어도 외웠고 내가 표현도 좀 알고 있다 하시면 그때부터 기초 문제 풀으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문제를 잘 풀어가는 습관도 조금씩 길러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 거기 때문에 대비해서 단어를 좀 더 외우든 표현을 좀 더 복습하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대비해서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저는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뵐게요. 아멘토